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성탄대축일 남미사 복음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그분께서는 한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릅니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찬빛이 세상에 왔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이나 유격이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요한은 그분을 증언하여 외쳤다. 그분은 내가 이렇게 말한 분이시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그분의 충만함에서 우리 모두 은총의 은총을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지만 은총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삼미 예수님 교회 여러분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아기 예수님의 위로와 축복이 모든 가정에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어떻게 아기 예수님께 드릴 예물과 선물은 준비하셨나요? 언젠가 분당 꼬마들에게 그랬습니다. 왜 크리스마스가 기다려지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할까요? 선물이요 선물! 하는 거예요. 정답이죠. 저도 그랬고 또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성탄 선물을 기다리는 게죠. 산타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를 기다리던 마음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사랑스러운 아이들에게 저는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 생일이잖아요. 생일날인데 그분께 선물을 드려야지 않겠냐고 아기 예수님은 어떤 선물을 좋아하실까 하고 또 물어봤습니다. 아이들도 저도 고민을 했죠. 조금 뒤에 상상하시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선물을 이것저것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제잘거리는 아이들 모습 속에 꼬마 예수님도 살짝 숨어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 마음들을 하나하나 듣고 나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선물을 준비해서 드리는 시간을 잠깐 가지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구세주의 신약이 예수님께 드릴 예물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세주의 신약이 예수님께 드릴 있는 꼬마 친구가 물었어요. 신부님 무슨 기도했어요? 라고 제가 보통 저는 예수님께 청하는 기도를 잘하니까 그때도 무슨 청하는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뭐를 했는지는 비밀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당에 분당에 가보셨습니까? 제대 앞에 아니면 혹은 잘 보이는 곳에 구유가 있을 거예요. 다들 구유 경배할 때 가까이 가서 인사하죠. 그때 말고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아쉬운 일입니다. 우리는 조금 구유 가까이 가서 그 앞에 멈춰 섰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니 그 앞에 적당한 자리에 앉아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과 눈을 맞추면 더 좋겠습니다. 그간 드림 시기를 지내면서 비워냈던 내 마음에도 내 집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 봅니다. 이번에는 예쁘게 만든 그 구유를 핸드폰으로 찍어 봅니다. 그리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과 함께 아는 이들에게 성탄 인사를 보내봅니다. 요즘은 쉽게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들이 많잖아요. 저도 카톡을 잘 이용합니다. 저 같으면 이 구절로 하겠습니다.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앞에 구절은 창세기 1장 1절 2절 2절 2절은 요한복음 1장 1절 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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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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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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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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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절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보이는 하느님 아기 예수님의 강생과 2020년 성탄날의 새로운 한첨을 바라보면서 구유 앞에 앉은 우리의 마음이 사뿐히 겹쳐지는 것을 느낍니다 아무런 무게가 없지만 수천 년 전에 시작되었던 하느님의 고원 경륜이 예수님을 통해 나에게 전달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에게 한 처음은 그렇게 다가옵니다 하느님께서 저의 생에 개입해 오셨던 그 순간부터 2020년 지금까지 그분이 하셨던 일들이 하나하나 떠오릅니다 그분의 계획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안개가 거치듯 드러났던 일들 하지만 아직도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순간들조차 그 한 처음에 함축되어 있음을 깨닫습니다 언젠가 제가 책을 쓰게 된다면 그날이 오겠죠 그 처음을 요한복음사가처럼 한 처음에 또 시작하고 싶습니다 제 마음을 글로 표현하고 또 그 글을 보거나 그른 이들이 하느님을 알게 되기를 또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 마음을 요한복음사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내가 바란다면 원한다면 우리는 하느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앞에 계십니다 구유 속에 누인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저는 이제 그 아가 예수님을 웃게 하고 싶습니다 아기들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아기를 웃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기가 한번 웃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기 예수님을 웃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나 때문에 또 우리 때문에 가시던 길을 멈추시던 그분의 마음으로 오늘은 부디 구유 앞에 예수님 앞에 멈춰서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성탄을 축하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성탄 시기에 여러분과 제가 잠깐 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주님께서 오신 그리고 다시 오신 날에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요즘과 같은 상황은 어찌 보면 너무나 가혹하다 라는 생각마저도 듭니다 안타깝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 현장에서 일선에서 고생하는 많은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 선생님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애쓰는 관계자분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어려운 상황을 위해서 희생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수많은 분들의 수고와 노력에 응원의 마음을 보내면서도 지금 저한 이 상황 때문에 우리 마음은 불안하기도 하고 속상하면서도 심지어는 좌절감을 느끼곤 합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희망해야 할까요? 아니면 무엇을 희망해야 맞을까요? 이러한 우리에게 프란시스코 교황님은 가시가 없는 그리고 경관함 없는 있는 그대로의 괴로움을 하느님께 보여드리면서 그분과 함께 그분과 더불어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글을 함께 보고 들으시면서 나는 이 성탄 시기를 어떻게 하면 지내면 좋을까 잠시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레이스도인의 희망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책 그래도 희망 중에서 바오로 사도는 우리에게 믿음과 희망의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상기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아브라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며 너의 후손들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에 따라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을 믿었습니다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며 이 표현은 아주 강렬합니다 그것은 희망이 없을 때마저도 희망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손조인 우리의 손조인 아브라함은 그렇게 희망했습니다 여기서 바오로 사도는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아들을 약속하신 하느님의 말씀을 어떤 믿음의 태도로 믿었는지 설명합니다 그는 그는 진정 모든 희망을 거슬러서 희망하는 가운데 믿었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믿기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브라함은 거의 백세에 가까운 노인인데다 그의 아내 또한 임신할 수 없는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사고방식에 따르면 그분의 말씀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믿기 힘든 일이었으나 하느님께서는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희망이 없는 상황임에도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분의 약속을 신뢰했고 이방인이 되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여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흔 살의 노인인 살아가 임신할 수 없는 몸임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주시기로 한 그 불가능한 아들을 받게 되리라 희망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외견상 납득할 수 없는 것을 향한 희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믿음은 인간적인 논리 세상의 지혜와 현명함 그리고 흔히 상식적인 것에 한계를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희망은 새로운 지평을 열어젖히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꿈꾸게 합니다 또한 미래의 빛을 바라보는 가운데 불확실하고 어두운 상태 속에서도 나아가게 해줍니다 이 망덕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 덕은 우리가 인생의 여정에서 굳건히 걸어가게 하는 많은 힘을 전해줍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희망을 굳게 가지는 것은 어려운 길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좌절로 인한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주님을 신뢰하며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하느님이 가르쳐주신 곳으로 갔습니다 그 시절에 여행을 한다는 것은 오늘날과 다릅니다 요즘에는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 정도 지나면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지만 그 당시에는 몇 달 혹은 몇 년이 걸리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은 주어지지 않았고 사라의 태는 더 이상 임신하지 못한 채 다쳐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님과 함께 슬퍼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인내심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애석해하는 것은 일종의 기도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선조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점을 배워야 합니다 신자들이 고해성사 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게 되면 종종 유감을 느끼곤 합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슬퍼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슬퍼하세요 그분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주님과 함께 슬퍼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하느님 저는 자식 없이 살아가는 몸 제 집안의 상속자는 다마스코스 사람 엘리에제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당신께서 자식을 주지 않으셔서 제 집의 종이 저를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너를 상속하지 못할 것이다 내 몸에서 나온 아이가 너를 상속할 것이다 그러고는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세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의 후손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그 믿음을 우로움으로 인정해 주셨다 이 장면은 밤을 배경으로 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 안에는 불가능한 것을 계속 희망하고 바라며 부딪힌 실망과 좌절 그리고 난관이란 어두움이 있었습니다 이 어두움은 바깥의 어두움보다 더 지쳤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브라함은 더 나이가 들어 아들을 가질 수 없을 듯 보였고 그의 종이 모든 유산을 물려받을 것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여 있고 그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어도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느꼈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점점 늙고 지쳐갔고 자신이 홀로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그를 엄숙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가 어떻게 계속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이렇게 슬퍼하는 방식은 그 자체로 이미 일종의 믿음이며 기도입니다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계속 하느님을 믿고 여전히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으리라 희망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주님께 질문하고 투덜거리며 그분께 당신이 하신 약속을 상기시키겠습니까 믿음은 아무 대답 없이 그저 맹목적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침묵이 아닙니다 또한 그것은 희망하고 의심하며 당황스러워 하면서도 확실한 것에만 마음을 두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경우 희망은 어둡습니다 하지만 바로 거기에 여러분을 앞으로 나가게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믿음은 가식적인 경건함 없이 있는 그들의 괴로움을 하느님께 보여드리며 그분과 더불어 싸우는 겁니다 신자들은 때때로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해야 하는 건가요 왜 저를 여기서 빼내주시지 않는 거죠 저는 그런 당신께 화가 났습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을 헤아리며 이해해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 평화 가운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이게 바로 희망입니다 두려움을 갖지 말고 모순적인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을 대면하는 것 역시 희망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희망하기 위해 하느님께 자신을 도와주시길 바라며 믿음 안에서 호소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흥미로운 것은 그가 아들을 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 제가 계속 희망할 수 있도록 저를 도우소서 이것은 희망을 갖기 위한 기도입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약속을 하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여종 하가르에게서 얻은 아들 이스마엘이 아닌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그의 아들이 상속자가 되리라는 겁니다 하느님 편에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이미 말씀하신 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안심할 수 있는 구시를 허락하진 않으셨습니다 그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보장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계속 희망하는 것이고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사하신 표징을 계속해서 믿고 희망하도록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너의 후손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주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약속하시며 미래에 기다려야 할 그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자신의 천막 밖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를 자신의 협소한 비전으로부터 끌어내 많은 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믿기 위해서는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별이지만 아브라함에 있어서는 하느님의 충실함을 보여주는 표징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각자가 걸어가야 할 믿음이자 희망의 길입니다 별을 보는 것만이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가능성이라 해도 지금은 하느님께 신뢰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희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느님께 아멘 아멘